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SK인천석유화학 임직원 일동이 2,256만 2,618원, 주식회사 건우기업에서 500만원, 홍진숙씨가 200만원, 미추홀구청 공무원 일동이 112만 2,700원, 신거마메맘에서 1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부평신용협동조합에서 100만원, 전방 메디컬약국에서 100만원, 오현철씨가 60만원, 삼산이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만원, 홍의교회에서 50만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에 성금 보내주실 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 개조하나 ARS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